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경쟁 상대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어버린 바람에 사람은 마귀의 종로를 설하게 됐는데 지금도 그 역사는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교인들을 속이고 살았는데 그것은 제가 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저를 착한 줄로 아는 겁니다 얼굴이 착하게 생긴 것하고 사람이 착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제가 목살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함장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왜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생각이 많은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생각에 무너지는 데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게시록 12장은 바로 그 교회와 사탄의 전쟁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놀라웠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 게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나오고 또 붉고 커다란 용이 나오는데 해를 옷 입은 이 여인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크고 붉은 이 용은 교회와 성도를 핏박하여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 옛 뱀, 악마라고도 말하는 사탄을 말합니다 이 여인과 뱀의 싸움은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데 도대체 어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씨입니다 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는 만홍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낳을 때 그것을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마귀가 헤롯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같은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죠 마귀가 왜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예수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마귀가 가르뉴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은삼십에 팔게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 받을 길이 놀랍게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마귀는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무섭게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가 그 때를 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한정된 기간을 정해두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할 은신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은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신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정말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이 힘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 사탄이 광야에 은신해 있는 여인을 물로 삼키려고 입에서 강물을 토해낼 때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다 품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 이 게시록 12장에서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러나 또 하나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실 거다 그러니까 오직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되기만 힘쓰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 용이 누구를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도 안 합니다 이미 마귀의 종이니까요 사실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여 복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성도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이미 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어떻든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섭게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죄에 짓는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우상숭비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방탕하게 만들고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가장 증오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어린 양의 보혈과 그리고 그 입에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역사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능히 마귀와 싸울 수도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저 환란이 무섭고 그리고 힘들기만 한 것으로는 결코 이 고난의 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분명하게 요한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기보다는 어떤 형편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오늘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금방 영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마귀의 공격에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자체의 죄가 있습니다 교회도 집단화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 그리고 무서운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성공주의에 빠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단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거짓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을 죄로 무너뜨려 완전히 교회를 혼란에 빠트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교회가 말씀대로 서고 정결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뿐이죠 북한에 있는 교회, 중국에 있는 교회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합니까? 그냥 교회인 것 자체로서 핍박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는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또는 성도들의 삶 속에 시련이 오고 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는 일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까닭은 도대체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어떤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지를 광야에서 구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전면에 있는 대형 현수막을 보시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런 걸 왜 저렇게 크게 앞에다 걸어놨었나 15년 전 바로 이 자리의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사랑 기도의 밤을 저녁에 하는데 15년 전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그냥 느껴보기 위해서 이 대형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유난스럽다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로비에 있는 우리 교회사랑 기도의 밤 가족 기도실 여기 여러분 현수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비닐로 만든 비닐하우스 같은 기도실 그것을 거기에다가 재연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유난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느낌은 너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안식년 때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실제로 어떻게 지키는지를 그때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을 살 때 반드시 베란다나 조그만 마당이 반드시 있는 집을 마련합니다 이유는 1년에 한 번 6월절 때 그 장막을 만들고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장막을 만들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 동안에 그들은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지 않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먹습니다 6월절 규례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6월절 식사를 할 때는 묵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유난히 이런 음식을 먹고 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천막에 나가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6월절 규례예요 6월절 이야기를 쭉 온 가족들에게 해줍니다 해마다 그 일은 반복됩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에 식당을 하루 영업을 안 한다는 겁니다 6월절을 앞두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주방에 있는 모든 집기를 다 끄집어내어서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있을까 봐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정을 보면 6월절 앞두고 온 집안을 청소하는데 누룩이 없어야 되니까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청소를 하다가 도무지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가구를 다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새 가구를 씁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더라고요 너무 유난스럽고 지나친가 그렇게 3,500년 넘는 세월을 그들은 6월절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지만 3,500년 넘는 세월을 지나오면서까지 지켰던 6월절 때문에 유대인은 지금도 유대인인 것이죠 제가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저런 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이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겪었던 일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어느 거 하나 빠짐없이 우리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귀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15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이렇게 회복이 되었지만 깨달아지는 것이 그때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은혜의 셈이었다는 것 최근에 교회 등록에 오신 교우 중에 한 분이 이 교회에 와서 감동받았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여전히 예배당 건축비 부채가 많은데 건축 헌금은 1년에 딱 한 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축 헌금 한 번 하는 것뿐만 아니고 헌금이 기쁜 사람만 헌금하라는 게 또 너무 감동적이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게 감동적인 일인가 사실은 저는요 솔직히 매주 헌금 광고하고 싶어요 모든 교인들 다 좀 헌금해달라고 사정하고 싶어요 제발 좀 이 건축비 부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그 방법인 겁니다 저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예배당을 왜 지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그런 원망이 제 속에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교회에 왜 오라고 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심정일 때도 많았어요 여러분 15년 동안 건축 헌금을 하는 게 목사라고 기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지는 짐이 무겁다는 생각만 했는데 그 무거운 짐, 그 고난의 시절 때문에 지금의 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은 다 지어줬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교만할 수도 안일할 수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 교회에는 부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마음을 풀어버리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다 무너진다는 생각이 드니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지금의 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느끼셨겠지만 저희 교회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매일 일기까지 써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라 오직 예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절대 절명의 위기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가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고 좀 형편이 괜찮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갔습니다 단임 목사가 그렇게 하자고 그런다고 교인들이 다 따라주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절대 절명의 위기니까 주 예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하자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가자 그렇게 해오기를 15년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웠던 그 시절 때문에 선한목자교회가 된 겁니다 지금은 여유로워졌어요 교인도 많아졌고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마음 흐트러뜨리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선한목자교회에 포기했겠지요? 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건드려봐도 안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 교인 교세라든지 우리 교회의 지금 형편을 거기에 주목하면 기도의 힘 다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절대 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때 그 심정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인들 중에는 진짜 집 판 사람도 있고 퇴직금 헌금하려고 은퇴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를 그 위기 때를 지켜왔던 그 교회 무너지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마귀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해도 1년에 딱 한 번만 하라 그리고 헌금이 기쁜 사람만 헌금하라 그러셨을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를 보시려는 것 진짜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그걸 정말 믿느냐 그래서 자꾸 헌금 광고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그게 믿음 없는 것인 줄 깨닫고 한 번만 왜 헌금이 기쁜 사람만 헌금하게 하실까 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누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랬는데 돌아보면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대한 계속 배워지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늘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이유니까 야 이것도 큰 감사 제목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 마음에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환란과 어려울 때에 그때의 교인들의 그 헌신과 기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이후에 온 교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 지난주간 단상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 그때의 교인들 못지않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개개인이 주님 앞에 서기도 하지만 교회로서 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소속되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등록하는 동기를 이렇게 새가족 등록을 하면서 받아보니까 유기성 목사의 설교 때문에 등록한다는 분이 상당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등록하는 동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때문에 교회를 정하거나 교회를 등록하고 옮기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흠도 많고 문제도 많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교회에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을 했다면 반드시 그 마음 가져야 합니다 설교에서 은혜 받는 것과 비교 안 되는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교회 사랑 기도의 밤을 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주님 앞에 설 때 어느 교인이었냐 선한목자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정말 주님의 신부된 교회구나 그런 교회를 내가 세워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오늘 밤에 다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못 오실 분도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축복과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기쁨으로 함께 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제가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Braun dem호 하나님을 앞서